전북도청 간부의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북개발공사와 전북도 사이에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개발 주체인 전북개발공사로부터 A씨가 사전에 정보를 취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 중입니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 B씨는 경찰에서 관련 개발 업무를 전북도에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앞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사실일 경우 피해자들이 투기 의혹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지난 1일 전북개발공사 전산팀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의혹은 도 간부인 A씨가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토지 9,500여 제곱미터를 지인 3명과 함께 구입하면서 불거졌습니다.